연습 끝이야. 시작! 이어서 아 왜 이러지? 다시 이걸 왜 틀려? 머쥬같은 놈아 다시 아 이거 벗겨 이게 리필이 몇 시에요? 어? 이거 느려 90이야 90 자 간다 아 왜 이러지? 악보를 안 보니까 넘어가지 악보를 안 보니까 악보를 보는데요 이게 어 이거 하나 제대로 묻힐래? 빨리 다시 하자 똑바로 해 똑바로 정신 집중 어? 집중 자 머쥬같은 놈 아 뭐야 머쥬같은 놈 나오는 거였어요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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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딱 나와야 돼 어?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신경을 써도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 알았어? 이거 더 연습해? 알았어? 네 이거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되겠어? 아 계속 찍는 거예요? 어 일부러 계속 찍는 거야 왜 창피해? 아니 이거 창피한 거 아이고 어 이 그지 같은 놈아 아 다시 그래 다시 마지막이야 네 질ли 네 네 지금 또 depois 예 네 organizers 나의 손이 왜 꼬이지? 야! 죽겠네 진짜. 연습을 더 할 수 있도록 알았어? 오늘 안에 이거 템포 120까지 다 만들어 놔. 1, 2번. 알겠어? 이것만 계속 천천히 치고 빨리 치고 아니 천천히 치고 대신 더 세게 터치가 더 강해야지 이게 또렷또렷하게 들리게 알겠습니다. 알겠어? 어? 야! 연습해? 네. 2번까지 똑같이? 네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알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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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helium